이건 우울증 성공당 극복기가 아니에요 저는 낫지 않았어요 책을 낸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저는 기분부전장애와 불안장애를 10년 이상 앓고 있어요 제가 세바시에 나오게 된다니 지금 너무 신기하고 떨리는데 사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책이 베스트셀러였다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책이 유명해지고 난 후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인터뷰 중이었는데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요 되게 밝으신데요?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울면서 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또 하나는 북토크 질의응답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자님께서 작가님은 책으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좀 나으셨나요? 좀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는데 질문자님께서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부러졌던 다리가 바로 붙을까요?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을 내기 전과 후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과 후에 제 삶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부모님의 빚을 갚아줘서 그들이 항상 웃는 거 또 하나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알고서 위로와 아픔을 동시에 느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만의 우울을 저만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울증 얘기를 할 건데요 원고를 엄청 열심히 쓰고 완성을 딱 했는데 생각보다 글이 너무 무난한 거예요 나쁘진 않았는데 알맹이가 뭔가 쏙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보면서 불편하게 느낄 것 같은 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욕먹을 것 같은 부분 이런 거를 제가 저도 모르게 다 지우고 삭제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야 너는 너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얘기로 책까지 냈으면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글을 싹 엎었어요 그리고 제가 삭제했던 문장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우울증 성공당 극복기가 아니에요 저는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요즘 어떠세요? 우울증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라고 물으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앓고 있는 병이 바로 그런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이 병의 이름을 알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혐오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우울증에 관한 제 오해 때문이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음식도 잘 씹어 삼키지 못하고 잘 웃지 않고 어두워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엄청 잘 먹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밖에 나가서 웃고 떠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침대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되게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 때문에 아예 잠을 못 자거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과랑 상담센터를 전전하다가 기분부전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병은 가벼운 우울감이 되게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환인데요 어떤 날은 되게 평온하고 어떤 날은 아 좀 우울하다 싶고 또 어떤 날은 아 되게 재밌어 즐거워 이러고 어떤 날은 아 진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죽어야겠다 하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감정의 포물선이 굉장히 심한 질환입니다 제가 우울증에 관한 설명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지나가는 마음의 감기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오로지 제 병 그리고 제 기준으로 제 삶으로 얘기했을 때 우울증은 감기가 아니라 난치병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나을 수는 있는데 쉽게 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발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단순히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낫는 감기가 아니라 약, 시간 그리고 나만의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막 삭제했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저는 제 우울함을 말하는 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 또 우울증 얘기 또 우울증 스토리 너만 우울하냐? 나도 우울해 사람들은 다 힘들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되게 무서웠거든요 제 우울함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 이제 그만 듣고 싶은 아니면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한심함과 지겨움이 되어버릴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제 책에서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힘들 땐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라는 문장이에요 이걸 들었을 때 저는 아 이건 진짜 나만 아는 고통이지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과 비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기적인 게 진짜 아니네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내 아픔만 중요하고 타인의 아픔을 무시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게 맞겠지만요 나랑 정말 똑같아요 내 일기장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다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울증 우울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단어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자신만 아는 고유한 우울이 있겠죠 근데 그걸 그냥 우울증이란 단어로 고통을 단일화하고 비슷비슷한 걸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게 될 거예요 남한테 타인에게 내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고 외면하면서 속은 계속 골마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울을 지겨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겨워하거나 한심해하는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 우울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요 3년 전에 저는 진짜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살면서 느꼈던 최대치였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죽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태였는데 그런 날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리고 마침 친구한테 메시지가 와있었거든요 떡볶이 먹자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에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엄청 맛있게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동시에 되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야 너 몇 분 전에 죽기로 한 애 맞아?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맛있니? 먹고 싶어? 너 진짜 죽고 싶은 거 아니야 너 정말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유난 떨지 마 이 경험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목을 지었고 또 기본부전장애 진단을 받았고 한 권의 책을 만났어요 마르탱 파주의 완벽한 하루라는 책인데요 그 책 작가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낙천주의가 비관주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이념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희극을 보면서도 비극을 보면서도 울 수도 웃을 수도 있다 저는 실제로 너무 우울해서 집에 누워서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웃긴 짤 같은 거 보면 빵 터지면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웃다가 울 수도 있고 울다가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감정은 공존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먹고 싶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었어요 책을 낸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기분 부전장애라는 제 병을 완전히 인지하고 받아들였어요 쉽게 낫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리고 이 병을 알기 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해나가면서 저만의 우울증 다루는 방법을 계속 채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물과 상담치료 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들으면 여러분은 아 또 뻔한 얘기라고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햇빛 쬐기, 샤워하기, 몸 움직이기거든요 제가 항상 되새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 걸 자주 잊고 산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외면하고 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우울증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울증은 수용성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 진짜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박수를 막 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할 때 어떻게든 침대에서 일어나서 샤워를 하면 저는 우울감이 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뭐 단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땀을 좀 흘리면 어 또 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고 그리고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펑펑 울고 나면 또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에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오랜 우울증을 알아왔고 그래서 주된 정서가 우울감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이 가라앉아도 아 나 또 시작이야 또 우울해 이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지쳤을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 예민한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냥 다 우울해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맨날 우울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해요 너 밥 먹었어? 잠 몇 시간 잤어? 오늘 일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묻고 아 지금은 피곤한 거야 그리고 이건 지친 거야 이건 배고파서 예민한 거야 이렇게 감정에 다른 이름들을 붙여주다 보니까 제가 매번 매순간 우울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도 뭐 잠도 잘 잤고 밥도 잘 먹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계속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아 이건 병이다 라고 저만의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심각하게 자책하지 않듯이 이건 병이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저를 학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 나 우울증이라서 그래 라는 말로 제 문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이건 우울증이 아니라 네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제 자신을 학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병인지 그냥 내 문제인지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대체로 우울증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랑은 우울링이라는 귀여운 별명도 붙였어요 그래서 우울링이 저한테 닥쳐올 때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더 쾌적하고 즐거운 기분을 더 자주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언젠가는 더 좋은 기분을 더 자주 많이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내기 전에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자세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들은 뭔가 마치 어딘가에 꽁꽁 숨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무전장애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를 누군가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내연 기록을 쓰기 시작했고 어떤 분과 댓글로 이 고통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고요 오늘 너무 신기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함께 맞추게 될 분들을 상상해봤어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까? 혹은 그냥 심심해서? 뭐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고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만 가진 그 각자의 나만의 우울을 너만 힘들어? 다들 힘들어? 사는 건 원래 힘든 거야 라는 말로 누르고 지워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이야기하고 글로도 써보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작은 방법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저처럼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우울감, 고통, 이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지겨움이나 한심함 없이 또 쉽게 무뎌지거나 지워지지 않고 다양하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감히 꿈꿔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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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